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겸 예결위원으로 인원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혜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 여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혜 지역의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현재 잔여 재원이 3천억 원 이상이나 되는 재난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수혜 지역의 긴급 예산을 즉시 지원하고 재난지원금 지원기준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하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12일 미래통합당에 김기현 정운천 배준영 그리고 저 추경호 의원 등 예결위원은 대표단을 꾸려서 남원 구례 하동 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절절한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이번 수혜로 주택파손 등 생활터전이 붕괴된 것뿐만 아니라 농경지, 축사, 상점과 공장 등 생계터전 자체가 사실상 붕괴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신속하고 대대적인 국가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과 지역경제에 조속한 복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현장관계 공문과 수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결같이 조속한 수혜 복구를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지원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도 건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인 수혜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 여당의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 3천억 원 이상 남아있는 재난특별교부세 재원을 활용하여 수혜 피해 지역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한시가 급한 생활터진의 복구와 지역경제 복원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혜 현장에 가서 신속한 지원을 관계기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특별교부세를 피해 지역에 교부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 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피해 지역 지자체에 즉각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피해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고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융자 비중이 높아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행 피해 금액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하고 국가 직접 지원 비율도 크게 높여 현행 30%에서 70% 이상으로 크게 높여서 주택 완파 시 국가 지원 금액을 현행 1,3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수혜 주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난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어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지원금을 현행보다 두 배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도해시한 생생내기에 불과하며 수혜 주민의 고통만 두 배로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의 발표대로 재난지원금을 두 배 인상하더라도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 규모도 턱없이 작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직접 지원 비율도 피해 규모의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융자와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복구비용 산정기준 현실화가 빠진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두 배 인상 발표는 대표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이며 피해 주민을 빚더미에 안게 하고 생활터전을 떠나게 하는 국민 호도용 모렴치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현실화와 함께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 비율도 70%로 대폭 확대하여 최소 국가 지원이 7천만원 수준, 이건 주택 완파 기준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행보다 약 5배 이상 되도록 하여 피해 지원금이 수의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 품목별 단가의 평균 30 내지 35% 수준에 불과한 농작물, 가축, 농림시설 등에 대한 피해 지원도 실제 피해에게 상응하는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가 지원 비율을 70%로 인상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속히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부터 바로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실질적인 재난 피해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등 빈내서 조달하기보다는 540조가 넘는 기존 예산의 지출을 재조정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재난 피해 지원 등과 같이 이럴 때 이런 곳에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가짜 일자리 사업이나 낭미성, 선심성 예산을 걷어내고 수의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터전에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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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